네, 본인의 이름표가 있는 좌석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지만 저희 드라마는 27일 날 연속 방송되니까요. 시간대를 놓치지 말고 꼭 본방 창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고요. 네, 앉으십시오. 자, 그럼 제가 한 분 한 분씩 말씀을 드리기 위해 호명을 드리면 나와서 포토타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 태산병원 흉부외과의 헬로우 박태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고비르 고수씨 나와주시죠. 오, 네, 오랜만이죠. 황금을 즐기기 이후에 5년 만에 저희 SBS에 드렸는데요. 네, 꼭 인사를. 좌측부터 손을 한번 흔들어주시죠. 좌측부터, 손을 한번. 네, 그리고 가운데도. 가운데도.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네, 오른쪽에서 한번 흔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도를 모시고. 네, 우리 의사 캐릭터의 고수씨가 처음 도전을 했습니다. 처음 도전을 하는데, 아, 정말 멋지 않은 길을 보여주신 다음에 인해서 일단 화이팅 한번 가시죠.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화이팅. 네, 그, 일단 화이팅 한번 드시고, 화이팅 그새 내서, 우리 숯을 들어가지 않은 그 포즈 한번 보여주시죠. 의사 캐릭터. 자, 하나, 둘, 셋, 액션. 세상은 합쪽. 아, 사랑을 살리겠다는 굉장히 달아난 이미지가 보셨습니다. 거기서 하트 한번 만들어주시죠, 이제. 하트 한번. 여기서 하트는 심장을 뜻하는 하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앞을 보시고, 하트. 네, 사랑을 뜻하고, 특히 우리 드라마에서는 심장을 뜻하는 하트가 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태산병원 흉부외과 부교수 최적한 역할을 맡았죠. 엄기준 씨. 손을 들어주시고, 손을 흔들어주시죠. 네, 가운데도, 그리고 오른쪽에도, 오른쪽에도. 네, 그리고 가운데 보시고, 또 역시, 자, 숯을 들어가게 직장을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아... 아... 네, 포서 차역대 극포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하나, 둘, 셋. 하트. 하나, 둘, 셋. 하트. 네, 사일러 하트를 성공이 있는 엄기준 씨. 이번에 의사 연기의 기준을 보여줄 겁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태산병원 흉부외과, 조교수, 윤수연 역할입니다. 역시, 서재 씨 나와주시죠. 아까부터,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가운데도, 가운데도, 손을 한번,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자, 가운데 보시고, 역시 이제 수술장에 들어가는 그, 결연하기, 손을 들고 보여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하트 한 번 가겠습니다. 자, 하나, 하트, 심장에 들어가는 하트. 네, 감사합니다. 네, 손을 한 번 더 모아주시겠어요? 손을 모아서 한 번. 그렇죠, 네. 크게. 자, 전달 흥기사 때는, 더위를 잡았는데요. 이번 드라마에는, 메스 잡는, 우리 서재 씨였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태산병원 신장혁과, 펠로우입니다. 네, 안전하게, 팔방민 김혜원이고, 네, 가운데도, 가운데도, 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이제 가운데를 보시고, 자, 혼자, 지금 여기 이제, 그, 다른 분들이 신부혁과를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혼자, 신장혁과를 대표해서 나오셨어요. 네, 자, 포즈로 우리 대표님께서 한 번, 멋진 포즈 한 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신장혁과 포즈. 그렇죠, 신장혁과 포즈. 포즈 보이드되고요. 자,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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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를, 예쁘게. 오, 바운스 바운스. 힐링포즈입니다. 네, 잘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